글밤 김윤채 땡큐 오케이 김 오이 땡큐 송이 어디있지? 칼판자님이 권해섬도 가지고 그랬는데? 어 여기있다 호재를 여기있고 권해섬이 어디갔지? 권해섬? 응 아우 추워 응 나가 찾아서 나가야지 내가 찾을게 나가 응 응 춥다 아니 나가 아 깜짝이야 말도 하여튼 진짜 드럽게 안 들어요 또 저 친구 좀 하려고 아니 그때 왜 소리를 질려고 그래 내가 소리를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들고 나가야지 칼판장님이 시킨거를 왜 수부가 들고 나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럼 아니 너 지금 추워하니까 그러지 미안해 잠잤어 말로만? 응 뭐 들기면 어쩌려고 말 참 잘 듣는다 응 나가 알았어 아우 따뜻하다 그러고 있어 그럼 내가 찾을게 응 권해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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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응 응 응 안 추워? 네 들키도 나 모른다 아우 진짜 우리 사귀는 거 들키면 어떡하지? 아예 어떡하긴 뭐 어떡해 그냥 우리 사귀다 하는 거지 뭐 나는 우리 주방 식구들이 너를 다 좋아했으면 좋겠어 어 여기 있다 추운데 이러고 있으니까 네 등이 더 따뜻하다 더 이러고 있고 싶지만 나가야지 이등 내 거? 그래 네 거 다른 건 몰라도 이등 내 거다 딴 여자 좀 줄여버린다 딴 여자는 달라고도 안 해 평생 내 거 그렇게 말하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응? 응? 게살 넣었나? 응 넣었어 그래 갖고 나가자 이제 마트 카드 하나가 오시지 저런점네 저 저 쇼둥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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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콜은 챙겼니? 응 여기 여기 안심 더 갖고 나오세요 자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